빨간 공이 지금 쿠션에 딱 붙어있는데. 김예은 선수도 빨간 공을 공략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배치인데. 얇게 맞춰내는 시도를 하네요. 빨간 공 오른쪽으로 얇게 맞췄고 앞 돌리기가 3쿠션 성공. 엄청난 득점 만들어줬습니다. 오늘의 최고의 샷입니다.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면 더 얇은 두께로 긴 쪽으로 득점이 되는데. 3명의 선수가 득점을 다 못한다면 이미래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원뱅크. 걸어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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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치기 득점. 김예은. 이미래 선수가 이제 동점이. 네. 동점이 됐네요. 히 Safiya. 흧임의 걸어치기입니다.